안녕하세요 유승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식교 2주간 오시쿠지오시마시타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그럼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그럼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네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파요 좋아요 それでは第2주간 単語を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う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요? 하이,お腹가 슥いてます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파요? 아직 아직,まだという 의미なんですね 아직,まだ食べてません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まだ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それでは, 배 배 배,お腹ですね 배 배 骨ですね 배 배 라시ですね 배, 배, 배 発音が同じなんですね こちらの 배 お腹ですね お腹がいっぱいです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こちらの 배ですね 船ですね 船を乗ります 배를 타요 배를 타요 타요 これは乗るという 의미なんです 배를 타요 こちらの 배ですね はい,こちらの 배ですね はい,こちらの 배ですね 梨 梨がおいしいです 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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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파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배가 불러요. 배를 타요. 배가 맛있어요. 지금 배가 불러요. 지금 배가 불러요. 다다. 놀는 의미입니다.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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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불러요. 배를 타요. 알겠습니까? 수레대와 다이 리주가. 배가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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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